1절에서 3절까지 기르니까 그냥 가요. 시간 안 맞을 것 같아요. 이게 들이게요. 그죠? 들이게요. 지금 자, 우리 빠르게 한 번 가볼게요. 잘하십니다. 이번엔 두각, 두각. 이게 바로 느리게 빠르게 중각이에요. 자, 지금도 꼭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중간을 풀어갈게요. 빠르게 한 번 가볼게요. 신부 땅 위에 서울로 돋보한 가슬리. 뽕돌이도 삼돌이도 당국집을 싹 다하네. 자, 좋아한다. 자, 같이 갈게요. 느리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 입술에 고수팜이 해내봐야. 좋아, 좋다. 오늘 새는 맑고어서 꼭 향해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빨리. 우리는 우울한데 달라줄던 웃덩이에 이쁘다 어우 잘하시네 세 분은 완벽하게 익히셨어요 아이고 뜨거워